나는 무슨 군인들 앞에서 노래한 게 있었는데 가슴 만지는 등장에 있어. 뭐 최 최악 영상 있어, 네 무대 중에? 아니 그냥 데뷔 초 땐 다. 최애는? 최애요? 아, 가온 시상식 때 멍청이 마지막 무대 할 때.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? 그때 제 감정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랬어? 그리고 이 멍청이를 떠나보내면서의 저의 마음가짐과. 왜냐면 멍청이 마지막 무대니까. 다른 사람 같아, 그치? 이 무대는. 오, 멋있어. 이 노래가 과감하다니까. 이 노래가 과감하다니까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슬퍼 지금. 아, 그래? 그랬어? 너 눈물 날 버렸어, 이때? 아, 정말? 보아는, 보아는 뭐야? 보아야, 보여줘. 어. 심지어 이거 완전 생랩으로 해가지고. 야, 저희 얼굴을 저거 봐. 광채가 그냥 눈빛이랑. 와. 근데 무대도 저 때가 더 멋있어. 그치? 맞아요, 맞아요. 그 좀 날것 같은 느낌. 어, 뭔가 사운드도 더 날것같이 좋은 것 같아. 나는 무슨 군인들 앞에서 노래한 게 있었는데 너무 신이 난 거야, 내가. 바람이래 바람. 바람. 야외였어, 저거 야외. 야외. 가슴 만지는 동작이 있어. 봐봐, 가슴 만지는 동작이 있거든.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. 가만하세.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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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! 넋이 나갔네, 넋이 나갔어.